잠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지 의석을 종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단지법 제49조 및 경법시행령 제42조, 이천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서류 확인과 현지 확인을 경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류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7시에 속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수고, 어제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할 얘기보다는 늘, 연일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요.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강하게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나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힘껏 열심히, 부드럽을 때는 부드럽게 하고, 바랄을 때는 강하게 하는 게 낫다는 점이 되기는 합니다. 그냥 소심껏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팀장님은 특별히 논의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오늘 공직사항은 없습니다. 네, 거듭 어제 현지 확인을 위해서,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의사팀도, 입법 지원 부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논의를 끝나고, 개인 서류 확인이나, 또 현지 답사, 오늘은 개인 일정도 가능하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기 때문에, 오전, 오전, 오전 서류를 조입을 하셔서, 현지 답사, 어머나게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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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